안녕하세요. 지금 감자밭에 해줘야 할 일에 대해서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가 이렇게 꽃이 핀다는 것은 생식생장에서 영양생장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감자가 꽃이 핍니다. 이럴 때는 영양소를 많이 꽃 쪽으로 빡빡기게 됩니다. 그런데 꽃이 필 시기에는 바로 알이 굵어지는 시기가 된다고 하는데 보통 감자는 꽃이 피지 않고 재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꽃이 핍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는 굉장히 꽃이 많이 피어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출타하고 돌아오니까 꽃이 안 피웠던 꽃이 전부 다 피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올라와서 꽃대가 쭉 올라와 있는데 이럴 때는 꽃대를 딱 짧게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꽃이 한두 개 정도 피었을 때는 그냥 놔두고 재배를 하시면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전부 다 꽃이 피어가지고 오니까 지금 벌써 꽃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꽃대를 제거를 해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마늘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늘도 쫑이 올라오면 꽃이 피는 거잖아요. 이렇다면. 그래서 쫑이 올라오게 되면 마늘 구가 굵어지지 않기 때문에 5cm 이하일 때 마늘 쫑을 뻗거나 잘라주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감자도 마찬가지로 모든 작물들이 꽃이 피게 되면 모든 영양소가 그쪽으로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지금 감자 같은 경우는 밑에서 구가 굵어져야 되는데 그쪽으로 영양소가 안 가고 위쪽으로만 오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꽃이 피었을 때는 꽃대를 빨리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안 해주게 되면 감자가 땅이 쩍쩍 밑에서 알이 굵어지면서 땅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멀칭을 했기 때문에 덜 그러지만 노지재배한 경우에는 쫙쩍 이렇게 금이 가게 되면 그쪽으로 햇빛이 들어가면 바로 감자가 푸르스름하게 솔라닌 독소가 많이 형성된 그런 감자가 돼서 진한 것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감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흙을 가지고 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땅 부분 있죠? 거기 있는 데다가 이렇게 북을 해서 햇빛이 들어가지 않게끔 두두거니 이렇게 북을 해주시는 것을 꼭 지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저희처럼 이렇게 감자가 수세가 좋은 경우에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지금 수용성 항산가리입니다. 수용성 항산가리를 물뿌리게 10리터짜리의 두 수저 그러니까 이렇게 딱 깎아서 이렇게 하나가 10g입니다. 두 수저를 잘 섞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옆면 시비를 해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감자가 알도 굵어지면서 맛도 향상되고 그러면서도 저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숙기가 단축돼서 수확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처리해 주시는데 5일 간격으로 두 번만 해주시게 되면은 보통 감자 수확은 하지 무렵에 하는데 이렇게 황산가리를 처리하게 되면은 그보다 빨리 우리가 수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